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대문놀이라는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대문놀이도 저기에요. 강강술래 중에 있는 거에요. 강강술래 노래 중에 있는 거는 놀이를 하면서 하는 노래인데 대문과 놀이할 때 두 사람이 대문 역할을 붙잡고 대문을 만들고 또 대문, 문지기 역할, 대문을 통과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통과하는 사람은 서로 허리를 붙잡고 구부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거에요. 통과하면 맨 나중에 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죠. 이 노래는 소고를 치면서도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이 노래는 우리도 이렇게 놀이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고서 여럿이서 여기에 한번 불러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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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 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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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네 이거에요.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거를 주고받는 거에요. 이것도 주고받는 소리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하면 여러 명이서 열쇠 없어 못 열겠네 그러면 또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한 사람이 먹이면 받는 사람이 동대문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노래를 배워볼게요.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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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시작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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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여기까지 시작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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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이 문지기는 같은 음이에요. 그렇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아가 붙어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아가 약간 떨어지네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 들어갈까 이것도 똑같아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이렇게 내려가죠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아가 약간 내려오죠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시작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시작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한번 더 해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서대문에 들어가 서대문에 들어가 음이 다 똑같기 때문에 1절만 알면 2절 그냥 자동으로 돼요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그 다음에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요거는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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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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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아가 조금 더 내려오고 고기 조심하시고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이렇게 되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여기만 시작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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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그렇죠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네 다시 이제 해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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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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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그러면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제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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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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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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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문지기 먹이는 소리 내가 받는 소리 이렇게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컷 엉덩 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주고받고 해볼까요? 문지기 문지기 해보세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자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재미있죠? 이렇게 팀을 나눠서 주고받고 하는 놀이에요 대문을 만들고 대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거기 통과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재미있어요 이것도 장단은 자진물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개고리 개골청이라는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개고리는 우리나라 24절기인 경칩이 되면 경칩이 양력 3월 5일경쯤 돼요 경칩이 되면 겨울 잠에서 깬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이렇게 우는데 처음 개굴개굴 우는 소리를 듣고 올 한 해에 풍요롭고 기쁨의 한 해가 될지 흉년이 돼서 우리가 고된 한 해가 될지 그런 울음소리를 듣고 개구리 울음점을 친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대요 막 신나게 짖는지 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우는지 그런 게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은 개구리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아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울면 봄이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개구리 하면 또 청개구리가 생각나잖아요 뭐든지 반대로만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구리 개굴청이라는 노래를 배워보겠는데 이 노래는 개구리를 잡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노래예요 개구리를 잡는 모습을 표현한 노래인데 이것도 역시 강강술래에 나오는 놀이 중에 놀이 노래 중에 하나이고요 육자배기토리의 전라도 지방의 민요로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떠는 소리와 꺾는 소리 또 음을 꾸며주는 식임새 이런 거를 살려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여기에 개구리 개굴청 방죽 안에 왕개골 이렇게 있는데 개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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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개굴이가 다른 게 아니고 개굴이를 사투리로 개고리라고 이렇게 하고 개골청은 그러면 뭐를 말하는지 모르죠? 개골청은 도랑물을 말한대요 도랑물 그리고 방죽 안에 왕개골 이랬는데 방죽은 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빠지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둔 그 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저런데 지방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다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러죠 서울에서는 이제 개구리 소리도 듣기 힘들고 이랬는데 시간 되시면 지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셔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막 이렇게 꺾는 소리 높은 음에서 이렇게 이제 원래 음을 살짝 꺾어서 이렇게 내는 소리가 있고 또 떠는 소리 이렇게 막 떨어지는 소리가 있고 그래요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빛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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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흥 어라디야 이렇게 돼요 이거는 좀 어렵겠다 자 요것도 이제 한 소절씩 해볼게요 개골이 거기는 한 음이에요 개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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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골이 붙이는 게 아니라 개골이 개골청 청 청 여기서 꺾어 내려요 꺾어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흘러내리는 소리를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청 청 청 청 흘러내려요 청 청 청 청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방 방 방 방에서 떨어지는 소리예요 개골이 개골의 중 개골의 중 개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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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소리가 골, 골. 흔들어주죠. 골, 골. 방, 방. 방, 방. 골, 골.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청 방죽 안에 방죽 안에 방죽 안에 방죽 안에 방죽 안에 방문 내려갔어요. 방죽 안에 왕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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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리 개골청 방죽 안에 왕계골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죽 안에 왕계골 개고리 개골청 방죽 안에 왕계골 개고리 개골청 방죽 안에 왕계골 왕계골 되시나요? 왕계골을 여기서 또 꺾어서 흘러내려야 돼요 왕계골을 시작 왕계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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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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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개고를 찾으려면 양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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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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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어흥어흥 시작 어흥어흥어흥 그래요. 어흥이 없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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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ления. 어흥 어흥 아 흥 하지 말라니까.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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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흥으로 돼요. 자꾸 흥 흥으로 되네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어흥 시작 낭 낭 해서 또 떨어져 낭 어흥 시작 낭 어흥 낭 어흥 낭 어흥 낭 어흥 낭 어흥 낭 어흥 어 라디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學 개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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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개고리 개고리 청 청 방죽안의 왕개골 방죽안의 왕개골 방죽안의 왕개골 떨어지는 거 잘 안 돼요 고개 이렇게 흔들면 돼요 방죽안의 왕개골 시작 방죽안의 왕개골 안 되면 고개 했는데도 안 되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방죽안의 왕개골 시작 방죽안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시작 왕개골을 찾으려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양파를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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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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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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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양파를 뚝뚝 꺾고 이렇게 뚝뚝 양파를 뚝뚝 꺾고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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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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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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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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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낭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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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낭 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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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고리 개골청 방죽 안에 왕 개골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이게 자진몰이라 좀 흥겨운 장단이에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이렇게 돼요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그게 돼야 돼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광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양파를 득득 꺾고 양파를 득득 꺾고 득득 꺾고 득득 꺾고 득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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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득득 꺾고 득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여기가 꺾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를 잘 살려서 하셔야 돼요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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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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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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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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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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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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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낭 어흥 어라디야 거기 표시가 돼있잖아요 떨어지는 표시 꺾어주는 표시 이게 다 돼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한 번 더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뚝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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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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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낭 어흥 어라디야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득득 꺾고 여기까지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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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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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자 들어보세요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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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팔을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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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야 익숙해지셨어요? 네 조금 간단하면서도 이게 꺾는 소리 또 떨어지는 소리 이게 요 노래가 좀 많이 들어가있어요 어렵게는 간단한데도 그 떨어지는 거 꺾는 거 꺾어주는 거 요 노래 그 부분을 못 살리면 요 노래 그 맛을 못내요 남도 미녀의 그게 떨어지는 소리 요런 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식임새 꺾어주는 거 요런 거를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요 개골이 개골청은 다 배워보셨고요 그 다음에 음 또 저기 어깨동무라는 노래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워볼게요 세 가지 자 어깨동무라는 교과서에 있는 어깨동무 요것도 역시 자진머리 장단으로 돼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요런 것도 많이 한 거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럿이 친구들이 여럿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동무 이렇게 했는데 가사가 동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무는 그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해서 가깝게 사귀고 늘 친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놀이하고 놀고 이런 그런 사람을 이제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친한 사람을 동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노래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뭐 불려졌는지는 확실히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요예요 이것도 전래동요인데 어 경상국도 대구 지방에서 대문놀이 노래처럼 이제 뭐 이렇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우리가 한 거 이런 거 처럼 손치기 손치기 막 이렇게 놀이하면서 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놀이 노래예요 이것도 놀이를 하면서 하는 그런 노래예요 장단은 이제 자진머리 장단이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아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배워 이렇게 막 노래하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어 요거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동무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럿이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무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동무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팀을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동무동무 어깨동무 한 팀이 하면 하나가 한 팀이 언제든지 같이 가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뭐 간단해서 엄청 배우기 쉽네 이것도요 그쵸 오늘은 전부 배우기 쉽고 간단한 것만 했는데 동무동무 어깨동무 야 시작 동무동무 어깨동무 동무동무 어깨동무 동무동무 어깨동무 동무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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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엄청 간단하다 그죠?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엄청 쉬워요 그죠? 네 다시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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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너도 날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날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제가 먼저 동무 동무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든지 같이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돌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고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엄청 재밌다. 이거 초등학생들 가르쳐주면 엄청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어깨 동무하고. 이제 바꿔서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먼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든지 할게요. 자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돌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고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너무 재밌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계속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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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그러면 이번에는 동무 동무 같이 놀고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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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이렇게 해도 뭐 놀이를 정확히 달려있으니까 두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제가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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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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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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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간단해가지고 너무 쉽게 잘 배웠어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잘하시니까 어깨 동무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노래 오늘 세 가지 개골이 개골청하고 대문놀이하고 어깨 동무 이렇게 세 가지 노래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장구를 배워볼게요 다 세 가지 다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전부 다 자진머리 그동안 행계 그런 거라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대문놀이 개골이 개골청 어깨 동무 이렇게 배웠는데 그 노래 장단을 배워볼게요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세 곡 다 자진머리 장단 우리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pesticides 장구가 없으신 분은 장구 없으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구 없으신 분은 무릎장단으로 덩쿵쿵덕쿵 덩쿵쿵덕쿵 덩은 양손 쿵은 왼손 오른손이 덕 덩쿵쿵덕쿵이에요. 덩쿵쿵덕쿵을 다섯 번 해볼께데요. 덩!쿵!덩!쿵!덩!쿵!덩!빠 예 É 자진머리 장단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칠때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이렇게 4번 치면 되거든요 소고가 있으면 소고로 나가 해도 돼요 손뼉 쳐도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이렇게 4번 쳤죠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소고 가지고 해도 소고가 없으면 소고가 우리 전통 악기인데 소고가 또 없을 수 있어 소고가 없으면 그냥 부채 같은 거 들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장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뭐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무릎 상단으로 덩쿵쿵덕쿵덩쿵덩쿵쿵덕쿵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손뼉 무릎장단도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손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손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박자 맞추기 쉽죠 엄청 노래도 간단한데 박자도 이게 쉬워요 장단 맞추기도 그럼 무릎장단으로 해볼게요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그렇죠? 간단하죠? 이거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열쇠 없어 문 열겠네까지가 두 장단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열쇠 없어 문 열겠네까지를 다섯 번을 해볼게요 그러면 열 장단 치는 거예요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무릎장단 치는 걸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조금씩 잘라서 해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라가 있다 이거를 박자를 해도 노래는 아까 배운 거 똑같이 하셔야 돼요 라 이렇게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열쇠 없어 시작 열쇠 없어 못 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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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시작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시작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둘 자가 살짝 올라갔어요 음이요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들어갈까 한번 더 내려가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박자를 맞춰도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시작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그렇죠 동대문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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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시작!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북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뚱 열렸다 덜커덩뚱 열렸다 덜커덩뚱 열렸다 덜커덩뚱 열렸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해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시작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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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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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relate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으면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북때문에 들어가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북때문에 들어가 헷갈려요. 하도 문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장구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장구하기 전에 박수로 한다면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박수치면서 해볼게요.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그렇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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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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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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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네 그걸 이제 장구로 해볼게요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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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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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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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남대 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북 때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노래 배울 때 주고받고 한 것처럼 해볼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데 문에 들어갈까 소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난 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걸컷 엉뚱 열렸다 그 다음 이제 거꾸로 문지기 문 열어라 먹이는 소리 제가 받는 소리 할게요 쿵쿵 소리 조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하나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대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벌커덩덩 열려라 재미있다 그죠? 장부도 재미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거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렇게 두 번 받아서 하는 걸로 해볼게요 조금 올려서 할까요? 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리네 열쇠 없어 문 열리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서대문에 들어가 서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남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리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복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어덩떵 열렸다 열어덩떵 열렸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고 해놓은 거 다 해봤는데 그냥 쭉 같이 한 번 해놓은 걸로 하고 이건 마칠게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같이 시작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어덴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어덴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어덴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니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대문에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뚝커덩 열렸다 이렇게 해서 대문 놀이 장단도 우리가 다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고리 개골청도 자진머리 장단 이것도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이것도 덩쿵쿵 덩쿵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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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쿵 시작! 덩쿵쿵 덩쿵 덩쿵쿵 덩쿵 truck 그 다음에 무릎장단으로 하면 이것도 덩쿵쿵 덩쿵 이것도 다섯 번 시작! 덩쿵쿵 덩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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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덕쿵 덩쿵쿵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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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다섯 번 요거를 꼭 요장단으로 이렇게 해도 또 변형으로도 해도 돼요 지금 한 거는 기본장단이고 덩덕궁덕쿵덕 덩덕궁덕 덩덕궁덕궁덕 덩덕궁덕 덩덕궁덕 요렇게 해도 돼요 일단은 노래하면서 기본장단으로 하면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당두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텁 걷고 비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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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흥 어라리아 이렇게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죽안의 왕개골 방죽안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시작 양파를 득텁 걷고 비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흥 어흥 어흥ыми 으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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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ern 듣는다 노래를 신경 쓰면 이게 안 될 수 있네요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듣고 양파를 득듣고 이날이 방죽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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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어 낭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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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주씩 해볼게요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고리도 다니고 양파를 득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득뚝 꺾고 하고 득뚝 꺾고 틀리죠? 이게 전라도 미녀라서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득뚝 꺾고 하고 득뚝 꺾고 달라요 그죠? 양파를 득뚝 꺾고 양파를 득뚝 꺾고 득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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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어응어라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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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응어응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어응어응 어응어응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여기까지 시작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개고리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달라요 그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이러면 거기 재미없어요 양파를 이렇게 을 꺾어 내리잖아 양파를 득득 업고 여기 다시 시작 양파를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이게 아니라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득득 업고 거기 조심하세요 득득 업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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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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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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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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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이게 경상도 이게 저기 말 쓰는 사람은 발음이 잘 안돼요 그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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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어흥 여기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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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호랑이가 어흥 하는 거잖아 어흥 하지 말고 어흥 이렇게 이쁘게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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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란 말이에요 그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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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어흥 어흥 여기는 어흥 길게 어흥 어흥 이렇게 짧게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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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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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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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아직 안 돼요 그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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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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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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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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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시작 낭 어흥 어라디아 시작 낭 어흥 어라디아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여기까지 시작 개골이 개골 처음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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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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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다시 해볼게요 내가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이렇게 아까처럼 나눠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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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양 어흥 어라리야 다시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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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제 쭉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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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방죽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득 꺾고 미나리 방죽을 터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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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리야 이렇게 해서 개골이 개골청 장단 이거 배워봤고요 덩덕궁덕 덩덕궁덕 이걸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이거 동덕궁덕 쿵덕궁덕 시작 개골이 개골청 덩덕궁덕 쿵덕궁덕 시작 덩덕궁덕 쿵덕 동덕궁덕 시작 덩덕궁덕 이거는 변형장단이에요 덩덕궁덕 덩덕궁덕 여기 반장단이죠 덩덕궁덕 쿵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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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zymes 이걸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덩덕풍덕 쿵덕풍덩으로 한번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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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쿵덕쿵덕에서 빨리 들어가요 덩덕쿵덕 쿵덕쿵덕 덩해고 한 박자를 쉬어요 그리고 이게 정간보로 봤을 때는 열두 박자에서 덩 쉬고 덕쿵덕해고 한 박자 쉬고 쿵해고 한 박자 쉬는 거예요 덩덕쿵덕 쿵덕쿵덕이에요 개골이 개골청 시작 개골이 개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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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안 맞지?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빨리 들어가요 개골이 개골청 개골이 개골청 쿵덕쿵덕 여기에서 빨리 들어가면 안 맞아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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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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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낭 어흥 어라디아 다시 해볼게요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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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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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낭 어흥 어라디아 낭 어흥 어라디아 어려운가요? 헷갈리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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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네 그러면 무릅장단으로 해볼게요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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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무릅장단으로 두 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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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덕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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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자, 개골이 개골청 자, 하면서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굴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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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개골이 개골청 방주간의 왕개골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득뚝 꺾고 미나리 방주굴을 더듬어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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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 어흥 어라디아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변형장단까지 개골이 개골청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어깨동무 이것도 자진머리야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이것도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이렇게 제가 일단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요거에요 동무 동무 덩쿵쿵덕쿵 덩쿵쿵덕쿵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동무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놀고 너도 나도 따라놀고 너도 나도 따라놀고 엄청 쉽다 이거는 그죠? 네 다시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여기까지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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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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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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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돌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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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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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해도 달고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저도 달고 따라오고 쿵쿵 소리 들리셔요.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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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노래가 죽는 달 있죠. 장구 소리만 크고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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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주고받고 제가 먼저 할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고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오고 그럼 이제 바꿔서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고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네 재미있다 그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주고받고 했으니까 이거를 무릎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 이렇게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시작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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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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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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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돌고 너도 나도 따라 놀고 그렇죠 다시 한번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 상단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장 부르다가 한 번 더 해보고 끝낼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이렇게 조금 올려서 할게요.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시 시작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언제든지 같이 놀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해도 달도 따라오고 동무 동무 어깨 동무 너도 나도 따라 놀고 우리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어디 가면 달이 이렇게 떴으면은 여기서 저기 걸어가면 계속 이렇게 달이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따라오고 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쪽에서 저기까지 갔는데 분명히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해도 달도 따라오고 이런 것 같아요. 모두 안녕 시작 안녕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